반야정사가 네팔 9호 기금으로 천여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금까지 네팔 9호 기금으로 21억 원이 모형됐습니다. 관명 반야정사 주지 상원스님이 어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접견하고 네팔 9호 기금으로 1,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통행은 네팔 정부로부터 부지 2곳을 추천받아 현지 답사를 진행하고 학교 건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짜장스님으로 유명한 운천스님은 이날 제3회 세계장애여성대회 지원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통행에 기탁했습니다.